극중재 조인성, 한효주 씨의 아들로 나옵니다. 아빠가 조인성이고 엄마가 한효주라니. 처음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? 잘못 태어난 것 같았어요. 아, 무언가 잘못되었다. 어떤 부분이 그렇죠? 일단 정말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봤던 연기들, 선배님들 연기를 보고 살아와서 너무 이제 혼만 같았던 순간이 제가 자식이 되어있는 순간이 되었으니까요. 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오히려 선배님들께서 엄마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해주셨고 정말 그만큼 마음이 커져서 지금도 엄마 보고 싶습니다. 근데 엄마가 조금 이렇게 서운해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? 서운해하시는 걸 티 안 내면서도 질투하는 건 티를 내세요. 가끔씩 이제 아들, 엄마가 좋아? 무빙이 엄마가 좋아? 막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주세요. 참 싱숭생숭합니다. 저도.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. 엄마랑 있을 때는 엄마가 더 좋다고 하고 효주 엄마랑 있을 때는 효주 엄마가 더 좋다고 하는데요. 한효주 씨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한 사람 아닙니까? 그게 쩝니다. 그 됐을 때 그 단 한 사람을 물리고 싶어요. 그 단 한 사람은 없니까요. 고마워요.